네 오늘은 제가 평소에 잘 하지도 않는 아침 방송을 켰어요 평소에 잘 하지도 않는 아침 방송을 켠 이유는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 중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지금 아침에 방송을 켜가지고 저 진짜로 진짜 제가 거짓말 안하고 일어나자마자 켰거든요 일어나자마자 딱 지금 이거 커피만 타가지고 방송 켰어요 그래가지고 경기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방송을 켰느라 지금 제 약간 머리가 약간 좀 떡져있음을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아마 이따가 좀 그 지금 이거 오전 경기 연속 방송이 가능하다면 중간에 이제 우리나라 선수가 안 나오는 중간에 제가 자리를 비울 수도 있어요 제가 머리 감느라 흫 흫 흫 흫 흫 흫 바로 흫 김연아 스텔라 다미님의 흫 김연아씨의 흫 흫 평.. 이번에 홍보대사였죠 흫 흫 심지어 저위에 혼자 그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운동화 신고 뛰는데 흫 흫 이 사람 뭐 혼자 스케이트 신고 있었어 얼마나 그니까 밑에서 다른 신발 신고 밑에 있다가 이제 스케이트로 갈아 신고 올라가겠죠 행사 진행되는 중에 그치 이따가 흫 흫 흐 흫 흐 흑 흑 흑 흑 흑 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